맞게 보면 어려운 사업이 이동해져있습니다. 네, 저게 민선이 올 겁니다. 시즌! 시즌! 세부의 경험! 자영승 경험! 경계 종종! 일정경! 사업이 굉장히 오랫동안, 세부의 경험이 너무 나와서 진짜 안되고 있어서 암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. 장현우 선수와 진상사업으로 잘 통성되었는데 고위험이 제일까지 들어가니 이상한 고위험이 이동해지는 게 우리 백신 인 겁니다. 그다는 인스턴이 모산 모임을 던 없는 기회입니다. 우리 기본적으로, 1년을 하십니다. 모두가 사실 한 수익의 경험이고 각도하는 수임대실까지 완벽했습니다. 먼저 선수와는 이런 결승사업의 신선을 Kauf해 다양한 공사인에 체험했습니다. 성전을 치러가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영승! 코멘세! 백화영승! 4회 우승 대교로 세운 이병옥렬! 대교로 세운 이병옥렬 선수죠. 이 무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